뭐라고 했냐면 2월달에 이때 특검척구 농성때네요 특검척구 농성이 있었는데 도이치모터 주가조작으로 이때 윤석열 대통령을 뭐라고 지칭을 했냐면 코끼리에다 지칭을 했어요 좀 몸집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끼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슬슬 움직일 때마다 여러가지 도자기에 부서진다 뭐 이런 비유가 있나 봅니다 그런 비유를 하나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지칭한 겁니다 분명히 근데 한 마리도 부담스러운데 암놈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코끼리가 하는 일은 도자기 어떻게 되든 암컷 보호에만 열중하고 있다 이런 식의 수사를 쓰는 수준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민주당을 이건 국민의힘인 건 뭘 떠나서 어떤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라든지 이런 데에 갈 수 있는 어떤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최강욱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정말 불확무식한 사람들도 지금 세상에 이런 표현을 안 써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웠다면서 지금 법을 전공했다면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웠다고 하면서도 또 이 의식은 방금처럼 이렇게 암컷이니 암놈이니 이렇게 하면서 지난 4월 달에 조국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장 북콘서트 때는 국민들을 똥 똥 된장 구분 못하고 똥 먹는 사람들도 비유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찍는 사람들은 똥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조국을 선지자에 비교해가지고 그분들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이 국민들한테 대중들한테 똥인지 된장인지 열심히 외치는데 결국 대중들은 기어이 똥을 집어먹더라 이제 똥이란 거 알겠냐 이제 똥이란 지금 다행스럽게도 똥을 마음껏 들으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조국 지지자 조국의 진정서를 몰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면 똥 먹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 비하 아닙니까 이거는 그럼요 여성 비하에다가 국민 비하를 저 사람은 최강욱 저 양반은 뭐 수시로 하고 다니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어저께 이 진짜 정말 깜짝 놀랄만한 발언 아닙니까 이 발언을 갖고 국민의힘 여성의원 전원이 이를테면 이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여성의원 전원이 최강욱과 그 발언 동조자들 전원의 출당을 요구를 했고 여성단체에서도 정말 드물게 이 저 성명을 냈습니다 여성단체 성명서를 한번 보시죠 그 보도자료 저 기사로 난 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성단체에서도 야 이거 진짜 이거는 묶어 할 수가 없다 라고 해갖고 강하게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우리 여성들은 모두 암코스로 보입니까 우리 여성들도 똑같이 남성과 똑같이 존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겠습니다 라고 저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아마 여성표는 어딜 나가든 간에 여성표는 단 한 표도 못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한테 여성표를 주는 정신나간 여성들이 저는 아직도 이 나라에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어떡합니까 지금 아까 방금 여성 출당을 요구한 건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었죠 네 민주당에서도 이 정도면 여성단체협의회가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일단 민주당은 굉장히 조용하게 있는데요 저 발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걸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군요 네 저 광주 행사 민영배 북콘서트 행사 민영배 북콘서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네 아 지금 XXXY 염색체로 표현을 하셨군요 우리 제작진들이 자 저기에 지금 광주에서 있었던 행사였기 때문에 광기정 광주시장 나왔습니다 네 저 행사 자체는 민영배의 책 출판 기념회였고요 네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최강욱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시의회의장인 정무창 씨도 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이죠 윤영덕 송갑석 조오섭 그 다음에 광산구청장 박병규 이렇게 수컷들이 있었습니다 수컷 큰 문제이고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최강욱입니다 그 다음에 동조자들의 문제인데 저 남성 의원들 민주당 남성 의원들이 성인지 감수성 즉 남녀에 관한 인식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는 그간에 수많았던 성폭력 사건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문제의 핵심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전 책임을 갖는 것들이 저 xx 염색체를 가진 저 여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정과 양정숙은 나름대로 자기네는 진보적 가치를 구현을 하겠다고 저 지금 저 당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저 발언이 나올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요 최강욱 의원님 그건 아니죠 최강욱 씨 그건 아닙니다 같이 혹시 키득키득 그리면서 웃지 않았을까요 그지는 않았을까 그 현장에 정말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라도 저 사람들이 저 시간에 어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웃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으면 끝나고 나서도 비판을 했다거나 혹은 비판 뉴스가 나왔을 때 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도 동조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라든가 어떤 의견 표명도 지금 하고 있지 않거든요 결국 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같은 가해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강민정 의원은 보니까 네 전교조 출신인 것 같고요 아 교사 출신입니까 네 교사 출신이고 네 양정수 의원은 뭐 네 법 쪽에 있었죠 네 이화에 대해 나왔고 이화에 대해 출신이고 사법연수원에서 그 변호사 변호사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은 말입니다 얼굴 좀 크게 보여주십시오 두 분 다 평소라면 어떤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것들을 네 평소에는 아마도 매우 강조하는 네 어떤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다녔었을 것 같은데 네 과연 자기네 소속 정치인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있었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네 저 두 분이야말로 현당에 대한 증언이나 뭐 이런 걸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설치는 암컷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설치지 않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던 걸까요 아 야 어디 암컷이 설쳐 아니 저는 그 말은 아니죠 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민주당은 네 암컷들이 조용히 있어야 설치면 안 된다 여자들을 설치지 말라 이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용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말 들을까 봐 네 저런 나와서 괜히 거기서 그 앞에서 이보세요 최강욱 의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런 표현을 하면 바로 저런 말 들을까 봐 네 어디 암컷이 설쳐 이 얘기를 들을까 봐 아 참 설치지 않는 조용한 민주당 의원으로 남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이 뭐랍니까 양반 상농 같은 옛날 옛날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 그런 그런 어떤 의식이 쫙 배어있네요 그러니까 네 아까 뭐 사실은 최강욱 의원이 국민을 개돼지처럼 개돼지라는 표현을 하자면 똥먹어 똥 똥인지 굉장히 똥도 제대로 분간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코끼리라고 코끼리 암컷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자기는 되게 어떤 양반과 쌍놈처럼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선민의식이 아주 쩔어있죠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민주당 의원들이 속한 단톡방에서 이제 굉장히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뉴스가 아침에 단독 기사를 보냈는데 저는 이 기사가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어제 밤에 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속한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현욱 의원이 먼저 이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당이 어찌 망가졌냐 네 그랬더니 민영배가 여기 당사자였던 망가졌다고? 아니 조선일보가 망가졌다고 하면 망가진 거야 우리 당이? 어?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또 전재수 의원이 그럼 계속 설치는 앙컷이라고 다닐까? 정치인이냐 너가 유튜버냐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하면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오영환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발 특정 언론 특정 보수단체 특정 당내 소수 의견이란 이유로 이 뻔한 잘못에 대한 비판도 비판을 매도하는 이런 건 좀 하지 맙시다 네 잘못한 건 좀 잘못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영배가 과도하니까 문제지 조선일보가 민주당 공유하는 데 따라갈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한 거죠 그러니까 또 오영환 의원이 무슨 소리야 지금 잇따라 논란이 생겨났고 논란도 문제인데 논란에 대한 대응까지 넣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당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또 당을 사랑하고 더 나은 민주당을 바라는 의원님의 진심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민영배가 또 뛰어들어요 뭔 소리야 우리 당이 망가졌다는 진단 자체에 동의를 하지 않는데 우리 당이 망가지길 바라는 조선일보식 시선에는 나는 동의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또 얘기를 합니다 과다하자고 말씀하신다면 계속 설치는 안 것이라 하고 다닐까 공격할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샛 빠지게 골목길 돌아 나오면 한 방에 다 말아먹고 제발 좀 말조심 좀 합시다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말 폭망하는 말 구분을 못합니까 그러자 박찬대 의원이 참전합니다 실수는 없는 게 좋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아무 실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당 의원 중에서 이 선거 국면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있냐 누구냐 이렇게 다 열심히 하고 있다 제발 좀 신중하자 생각나는 대로 분노하는 대로 거칠게 다 쏟아낼 거면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튜브 하는 사람이지 유튜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전재수 의원이 지금 제 자꾸 두 번째 또 유튜브 얘기가 나왔는데 전재수 의원님 유튜브에서 저희 최강욱처럼 암컷이다 뭐다 이런 말 안 해요 왜 전재수 의원은 열심히 조사하고 취재하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 듣고 유튜브 하는 일반 유튜버들까지 이렇게 모욕을 합니까 일반 유튜버가 말입니다 어떤 여성을 일컬어서 암컷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바로 고소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채널 접어야죠 뭐 네 정말 지금 이 민주당의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가 생겨서 비판을 하면 이것은 늘 민주당은 이게 달을 가리키면서 저 달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야 네 손에 흙 묻었네 네 손 네 손을 잘라버려 라고 문제를 지적하는 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겁박해온 게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항상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민영배 의원도 조선일보를 얘기를 하지만 항상 메신저로 공격을 해요 네 메시지를 보지 않고 네 그 말씀이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그들은 그래서 사태를 언제나 이게 뭉개버리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저는 가장 큰 지금 민주당의 위의 문제점들은 첫 번째 이런 말들이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이런 말이 논란이 되어도 당내에서 자정기능이 작동을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세 번째 민주당의 이런 여성 의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난 성추문이 한두 건이 아닌데 네 이때 여성들은 어떤 존재냐면 못 본 척하는 존재 한두 건이 아니죠 심지어는 망 봐주는 존재까지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망 봐주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지난 그 서울시장 선거 때 네 박영선 캠프에 3인방이 들어갔습니다 진선미 고민정 또 누구였죠 한 명 더 있었는데 남윤인순 남윤인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중간에 캠프에서 하차했습니다 왜 하차했느냐 박원순 고 박원순 시장 사건에 피해자를 이끌어서 피해 호소인 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에 불과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는요 정말로 나쁜 짓을 할 때 망 봐주는 거랑 저는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정확하게 전후 맥락관계는 다시 자료를 확인해야 됩니다만 피해자가 얘기했다는 거를 저 색조염에 누군가 먼저 알렸잖아요 맞습니다 남윤인순이 피해 보고가 피해가 접수됐다는 거를 시장실에다가 알려줬죠 그런 역할을 했죠 여성대사 그 얘기를 받아서 그 말이면 정확하게 망 봐주는 역할이 맞네요 맞습니다 이게 망 봐주는 역할이란 게 단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실 내용에도 일부 부합하는 게 이런 지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저기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저기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소속 정당의 남성 의원이 여성을 지칭해서 암컷이라고 마음껏 얘기하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와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러고 있는 민주당이 왜 여성표는 또 많이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여성표를 많이 받을 수 없는 구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개딸들이 얼마나 대규모로 일어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중도 이상의 보수 여성들 입장에서는 뭐 형수한테 그렇게 욕설을 해 뭐 그런 불륜 의혹이 있어 아 이거 정말 이 사람 도저히 여성표는 가져갈 수가 없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정말 국내 선거에서 국내 대선에서 거의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후보가 여성표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지점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냈었더라면 굉장히 좋은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여성 범죄 전문학자인 이수정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방생 나왔었죠 이수정 씨가 선대 본부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공동선대 본부장 그 역할로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수정 씨가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갑자기 그 이후에 여가부 폐지라는 다섯 글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성들은 아 그럼 그렇지 국민의힘 여자 뭐 신경도 안 쓰네 라는 여론으로 확 바뀌어버렸거든요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 이수정 교수가 그 선대위에서 쫓겨나게 된 배경에는 저는 이준석 씨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뭐 그때 그것 때문에 상당히 표도 많이 잃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난 대선에서 제가 보수가 상당히 더 선전할 수 있었는데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이수정 씨를 선대위에서 쫓아버린 사건도 저는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는 진 그거 옛날 계산이고 그렇습니다 이준석 진영에서는 자기가 이대남을 대표하기 때문에 결국 20대 남성들의 표가 있어서 0.74% 차이로 이겼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준석의 어떤 일부 에펜코리아 같은 극단 이대남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여가부 폐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이 돌아섬으로써 더 큰 차이로 이길 수 있는 선거가 0.74% 차이로 겨우 이기가 만들었다 맞습니다 오히려 리스크였다 이런 두 주장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위는 사실은 투표하면 까서 알 수도 없는 거고 투표하면 까봐도 사실은 변화 민심이라는 거는 개량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증명행해내기는 어려운 거예요 저는 지금 그건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지금 민주당이 암컷이라고 사람을 지칭하는 민주당이 한둘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방금 단톡방 대화 있지 않습니까 이 단톡방 대화를 봐도 별로 개선될 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더 실체 민주당의 실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부각하는 계기가 되어서 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왜 그 얘기 안 하냐면 설치는 암컷이라고 하는 것은 개딸들이잖아요 개딸 개딸이야말로 개고 물론 자기들은 개혁의 딸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어조사가 앞에 개가 붙고 그리고 성적으로 딸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제일 설치는 것은 지금 개딸들 아니냐 그리고 정말 설친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비하적인 표현이에요 남성이 활동을 하면 활동성이 있다 적극적이다 그러네요 여성이 활동을 하면 설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설친다는 표현 자체도 정말 여성을 동등한 성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로즈레인님이 김광일 쇼의 시간 빼다 보니 시간을 낼 수 없어 실시간이 어렵네요 재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로즈레인님 지금 생방송 라이브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진보는 남녀평등의식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민주당이 여성 인권을 훨씬 졸로 보고 있다 하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진 일도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진료진영이라고 하는 민노총 노조나 이런 데서 일어났던 성수정의 사건들이나 거기서 여성 뭐라고 해야 되죠 여성 활동가들 여성 활동가들이 조직의 대의를 위해서 말 안 하고 있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간혹 신문에 나오기도 하는데 참 입으로는 진보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머릿속으로는 풀이 깊은 어떤 가부장제 가부장적인 거죠 북한 시기의 가부장제를 진짜 그리고 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꾼들이 기본적으로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여성의 성까지도 이용하려는 그런 오래된 작태들 이런 것들이 저는 남아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지도자인 한 명의 남성 대개 남성이 지도자니까 지도자를 이렇게 받들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것도 착취해도 된다라는 그런 합의가 안목적으로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으로 오게 되면 표를 위해서라면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 거군요 아마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야 권력에 높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비난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네가 잘하면 그런 소리 안 듣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할 거면요 자 국회의원 부인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지위가 있고 높은 자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특정 국회의원의 부인의 사진을 부인이 어디 행사 다니는 걸 같이 띄워두고 최강욱 의원 한번 예를 들까요 최강욱 씨 지금은 무직이지만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국회의원일 때 저 부인이랑 동부인에서 뭐 저 유세했다던가 이런 사진 갖다가 놓고 저희가 설치는 암컷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소송거리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이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은 진짜 설친다는 표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설친다는 표현도 특정 성에 주로 쓰는 거네요 그럼요 이게 아무리 이게 뭐 비유적으로 썼다라는 말도 실제로 통하지 않아요 비유적으로 쓴 거 아니잖아요 특정인을 박수영이 얘기했잖아요 김건희라고 지칭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후보대부터 줄리부터 해가지고 거의 지금 뭐 이런 나라가 없을 겁니다 줄리라고 지금 줄리 아 줄리는 아니구나 줄리 말고 저기 줄리라고 했던 애들이 또 양심 고백도 간만에 나왔죠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래서 저는 진보 쪽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묻습니다 끊임없이 성추행 사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네 진영이라고 눈 감고 귀 맞고 입 닫아온 여성 정치인들 당신들은 수컷 호소인입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수컷 호소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 네 아니 맞죠 뭐 맞죠 아니 갑자기 지금 단어가 또 올라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네 그런 아 흉자 명자 맞습니다 결국 그 말 영역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남성들의 잘못을 남성이 잘못했을 때만 바른 소리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인류 보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못 본 척하고 그 안에서 같이 끼득거리고 웃고 있고 이거는요 이거는 나는 진보적인 사람이다 라고 절대로 주장할 수 없는 증거들이에요 이런 거는 수구죠 수구 수구잡하죠 이거 정말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